그리고 고근택 선수의 위치는 앞서서 박은신 선수가 성공했던 위치와 비슷해 보이는데요. 그렇습니다. 고근택! 네, 잘했어요. 들어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방향과 거리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. 자, 지금 뭐 버디가 없었고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샷 하나가 또 뭔가 좀 일깨울 수 있는 한 방이 될 텐데요. 네, 여기서 뭐 기분 좋게 홀아웃 하는 거거든요. 그 벙커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8번 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또 파5 홀이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한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거리감이 중요한 위치인데요. 40m 잘했습니다. 이제 기회가 왔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파5에서 버디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. 그렇죠. 어쨌든 이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다면은 8개 홀에서 출발할 때 스코어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9번 홀은 뭐 8호 넘어가게 되면 되고요. 10번, 11번 이제 연속 어려운 홀이 백라인에서 처음 2개 홀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 스코어로 돌아오게 되니까. 그러면 조금 더 전반 9홀보다는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샷을 했을 때는 헤드가 다치는 게 선수들에게는 제일 곤욕스럽거든요. 오히려 좀 열리는 게 골이 잘 서고 그래도 멀리 가진 않는데. 고근택 네, 들어갑니다. 2라운드 자신의 첫 버디가 파5 8번 홀에서 나왔습니다. 이제 한숨 돌릴 겁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홀로 플레이를 했습니다. 그린 적중률도 거의 75%가 나왔으니까요. 네,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고요. 맞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그 지점이고요. 같은 조에 고근택 선수 두 번째 샷 잘 쳤네요. 좋습니다. 8번 홀에서 버디를 하면서 본인의 스코어로 돌아오니까 다음 홀에서 또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. 이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홀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. 반대로 고근택 선수는 이제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인데요. 어제 이런 거리 펫들이 다 떨어졌던 고근택인데 버디 펫 네, 들어갑니다. 이 버디 펫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버디입니다. 네, 두월 연속 버디 12 언더파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. 자칫 여기서 버디가 연결이 안 되면은 어제 스코어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런 플레이가 오후에 나올 수 있는데 백라인에서. 이제 이게 버디로 연결이 되면은 오히려 타수를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12, 여기 한 3개 홀에서 타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. 9번 홀에 내리막 홀을 지나면 10번 홀, 다시 오르막 홀이 시작되는데요. 네, 오르막에 저 그린보고 이제 티샷을 하면은 페이웨이 중앙으로 잘 보낼 수 있는데요. 네, 좋습니다. 잘 나왔네요. 그대로 지금 시즌 개막전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정환 선수도 올해 참 기대가 됩니다. 고근택의 세컨샷. 지금은 뭐 핀 뒤쪽으로 살짝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방향이 정확했어요. 네, 퍼팅을 참 잘했습니다. 한 평균 1.75개 정도 했거든요. 10번 홀에 고근택 선수예요. 먼 거리 버디 펫. 오, 떨어집니다. 저런 거리에 퍼팅을 참 잘하거든요. 1라운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3홀 연속 버디입니다. 9번 홀에 그 버디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. 예상대로 그대로 이제 후반에 이제 타수를 줄이는 모드로 들어갔거든요. 표정은 많이 덤덤하네요. 이거 어떻게 했거든? 두船 Band 하나 둘 MJ 하나 둘 tien 예상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